자 갑니다. 우리 고1고1 학생들 혼동의 잡아볼까요? 자 이 단어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city라는 단어로 가깁니다. city. city가 도시죠. 도시. three. 그럼 이 단어에서 나온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그럼 이 두 개의 뜻이다 뭐냐면 도시의라는 뜻이 있어. 도시의. 시의. 됐습니까? 그럼 네 잘 봐요. 얘는 보통 도시의라는 뜻과 시민의라는 뜻이 있습니다. 됐죠? 근데 얘는 뭐냐면 시민의 이런 뜻이 강해요. 그럼 이제 정해드립니다. 얘는 도시라는 뜻과 시민이라는 뜻이 같이 있고 civil 얘는 뭐야? 얘만으로 많이 쓰인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시민이라든지 둘 다 같이 있는 거죠. 근데 단어의 뉘앙스를 볼게요. 도시는 좀 딱딱하죠? 도시의 삶. 도시의 이야기들. 그래서 seepick. 좀 딱딱하죠? seepick. 얘는 부드럽죠? seepick. seepick. 너무 의도적인 발음인가요? seepick. 딱딱해. 도시의 시민의. seepick. 하면 뭐가 되시죠? 시민의. 확인해 보시고요.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economy라는 영어 단어가 있죠? economy, economy. 경제라는 뜻이죠? 그럼 얘는 이렇게 하나 붙었고 얘는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붙었네? al 형용사. 그러면 더 확장이 된 것인데 2차적 의미로 간 건데 얘는 직역입니다. 뭐냐면 이건 시작. 경제의. 경제의. 그럼 경제의라고 그랬어. 경제의. 세 글자네. 얘는 뭐냐면 경제적인. 이런 표현이에요. 그럼 항말로는 그냥 얘는 경제의, 경제적인이라는 뜻인데 얘는 누구한테 쓰느냐? 얘는 보통 사람한테 써요. 그럼 경제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을 아끼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뉘앙스냐? 절약하다. 그러니까 절약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economic 하면 뭐야? 경제. economic. 경제적인. 경제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 절약하는. 됐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옆으로 갑니다. 마지막 단어. 우리가 지. 토. 지. 지자 어딨어? 지. 지금 콩글리 잠깐 섞을게요. 지. 이렇게. 그러면 땅이야. 땅. 토지니까 뭐다? 땅이다 이거야. 땅이 어떤 학문을 갖고 있어. 얘가 학문이죠. 그래서 얘가 영어로 뭐냐면 땅과 관련된 학문이야. 지. 질. 지. 질. 땅과 관련된 학문. 지. 질. 지. 질. 얘는 땅이 그래프를 그렸어. 그래프. 그래프가 어디? 그래프 볼 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겠죠? 땅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얘를 뭐라 하냐? 지리학. 지. 지리. 지리를 보여주죠. 지리학. 얘는 토지를 미터. 이게 수학의 단위죠. 미터 잰다니까. 그럼 얘는 무슨 뜻이야? 땅을 잰다 이거야. 그래서 얘는 하나의 수학의 종류인데 얘는 기하학이라고 합니다. 기하학. 기하학은 수학의 일종이에요. 수학의 가장 오래된 파트가 기하학입니다. 기하학을 좀 더 고급스럽게 하면 얘는요. 고대 이집트에서 토지를 고대 이집트에서 토지를 측량할 때 썼어요. 토지. 얘를 이용했고요. 그 다음 수학의 한 부분이니까 미터. 그래서 지아미트로. 기하학이라는 뜻이 섞여야 됩니다. 됐니? 조화통 정리. 옆으로 갑니다. 다시 한번 시필 시빅. 시민이라는 뜻이 있는데 딱딱하죠? 시필. 그러면 도시의 시민을. 이렇게 두 개 같이 외우라는 거. 얘는 부드럽죠? 시민의 시빌. 옆으로 갑니다. 이코노미, 경제의, 이코노미컬. 경제적인 세 글자, 네 글자. 더 길죠? 경제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을 시작? 절약하는 조화통. 옆으로 갑니다. 자 땅과 관련된 학문이야. 땅, 지. 땅과 관련된 학문. 뭐하라? 시작. 지리학. 땅의 그래프를 그렸어. 시작. 지리학. 땅과 수학이 관련돼 있어. 이집트. 고대 이집트에서 썼던 학. 시작. 기하학. 땅과 어떤 수학. 미터. 기하학. 좋았당. 기하학.